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촬영 들어오기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제주도에 사는 도반스님께서 바닷가 파도소리 방금 전 바닷가 파도소리라고 하면서 소리를 하나 보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그냥 파도소리다 바닷가 소리다 어떤 소리다 하는 그런 생각 해석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들어봐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도 좋고 그냥 이렇게 들어도 좋고 방금 전 제주도 바닷가 소리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요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듣는 소리 듣다가 깨닫는다 혹은 무언가를 보다가 깨닫거나 듣다가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보다가 깨닫는 것보다 어떤 소리를 듣다가 깨닫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소에 그냥 이런 저런 소리들을 늘 듣고 살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하고 판단 분별하고 또 볼 때도 보자마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면서 해석하고 판단 분별을 하는 걸 늘 습관적으로 항상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러한 명상의 방법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상을 수행법화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명상이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한 방법이 있고 특정한 어떤 추구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명상이라는 말도 내려놓고 그냥 집 안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종소리를 땡땡 쳐야지만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물론 지하철에서도 좋고 버스에서도 더 좋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곳이라면 더 좋죠. 윗집에서 꽝꽝거릴 때라면 더욱 좋겠죠. 스님이 이렇게 종을 한번 땡 치는 소리하고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하고 다를까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른데 분별하지 않고 그 소리 자체를 분별 없이 그냥 들어본다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본다면 그 소리가 바로 법입니다. 그 소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아무 해석과 판단과 분별을 붙일 수 없는 그냥 이러한 진실이라는 말도 군더더기 말일 뿐인 그냥 그러할 뿐인 것이죠. 이처럼 그냥 한 번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자기 전에 좋습니다. 누워서 잠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법문을 듣다 주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TV를 켜 놓고 잔다 이것도 별로 안 좋죠. 모든 걸 다 끄고 지금 이 고요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잖아요. 고요할 때 그 고요함 고요할 때 고요하다고 알잖아요.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린다고 알지만 고요할 때도 고요하다고 알거든요. 그 고요함 그 고요함을 아는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과 그냥 고요함을 완전히 허용한 채 그 고요함과 같이 그냥 이렇게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른들 어떤 소리가 탁 들려오면 그냥 그 소리를 뭐랄까요 이렇게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허용되듯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뭐 이런 표현처럼 그물이 있어도 바람은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라는 존재 이 소리를 듣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해석하고 판단 분별하잖아요. 그냥 이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가듯이 붙잡지 말고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어떤 소리라는 해석 판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소리와 함께 무견히 있어 보는 시간 어떤 소리가 들려도 괜찮아요. 아무 소리가 없을 때 아무 소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숨소리가 숨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또 아주 미세한 어떤 미세한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되죠. 그 고요함의 소리가 공간마다 또 다르게 들려요. 제가 언젠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 가는 거 산길을 걷는 거 뭐 그냥 심플하고 그냥 걷고 뛰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 도반스님 중에 막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뭐 뭐든 막 다 좋아하고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 부산에 있어도 부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저는 바닷가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린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닷가를 왜 들어가지? 애들 때나 그냥 바닷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도반스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태워가지고는 둘이서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딱히 할 거 있냐 딱히 할 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한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러더니 스님 스타일에 절대 안 해볼 것 같은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로 한적한 바닷가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바닷가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 바닷가였어요. 비도 와서 더욱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를 하느냐 저는 지금 뭐 수영복도 없고 지금 뭐 수건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조그만 차 안에서 뭐 뒤적뒤적거리더면서 저보고 옷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입으라고 뭐 이게 수영복 바지 같은 거 하나를 덕주고 입으라고 하더니 그러고는 이제 저걸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스노클링이라는 장비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스노클링이라는 장비를 당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덕주고는 아예 그냥 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이렇게 갈아입고서 이러고 있었더니 나오라고 하니 바닷물을 이렇게 끼얹어줘더니만 나를 믿고 저를 뭐 그냥 거의 처음에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이렇게 쿡 쳐박는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저는 바닷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게 막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를 이렇게 끌어올리더니 걱정하지 말고 스님 잘하는 그냥 명상한다 생각하고 힘을 쫙 빼라. 그리고 자꾸 이렇게 겁나가지고 귀를 바닷가 물에 담그지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귀까지 푹 담그고 내가 죽든 살든 게 여기서 시체가 떠 있는 것처럼 툭 몸을 담그고는 그냥 눈만 뜨고 숨만 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힘을 쫙 빼고 그냥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숨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저게? 그러고 나서 스님이 또 한 번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힘을 쫙 빼고 바다 위에 시체가 된 것처럼 둥둥 떠 있었어요. 순식간 순식간 전혀 다른 세계로 제가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옮겨가더군요. 이 청진기를 배에 대면 엄마들 배에 대면 아기들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가 제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냥 그 바닷가에 이렇게 떠 있는데 오로지 제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증폭이 되어가지고 제 숨소리가 들숨 날숨 입으로 쉬는 숨소리가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쉬는 그 소리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근데 그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막 불안불안하고 이 바닷가에 내가 떠 있는다는 게 되게 불안하고 하더니 힘을 착 빼고 있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숨소리와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그게 그렇게 고요함을 가져다주더군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떴더니 눈앞에 옛날 우리 만화 영화에서 보던 니모 있잖아요. 니모 니모 같은 맞나 모르겠네요. 니모 같은 이렇게 조만조만한 요만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오색 색깔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눈앞에 떠가더니요. 옆에 있는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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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보여요. 그걸 봤더니 가오리 한 마리 같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 정말 제 성향 같았으면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걸 그 스님 덕분에 한 번 이렇게 느끼면서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한 번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야 이 수노클링 장비 하나 하고 수영복 만사 하나 하고 차에다가 실어놓으면 아무 때나 바닷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 하는 말이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바닷가 가서 가만히 앉아서 바닷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냥 힘 빼고 그냥 이렇게 당신은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떠서 자기 숨소리 듣는 재미로 명상보다 더 재밌는 명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숨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신비 그 단순한 것과의 어떤 접촉 마주함 그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언제나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그 바닷가에 막 주저주저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나는 물이 안 뜨는데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걸로 복잡하던 마음이 문득 그냥 한 생각 턱 쉬고 힘을 착 빼니까 갑자기 모드가 바뀌면서 눈앞이 쨍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순간 모든 순간이 갑자기 지하철 타고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혔던 거 이런 것 때문에 분노 막 온갖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문득 그 지하철 안에서 문득 한 생각 내려놓고 문득 잠시 눈을 감고 이 지하철 소리와 함께 있어 보세요. 지하철 소리라는 생각과 해석과 판단을 내려놓고 남들이 막 재잘재잘 속삭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막 많은 분주한 소음들 그 소음들에 대해서도 일체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소음과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그냥 그냥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지금 지하철인 줄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저 소리가 내 소리인지 내 소리가 저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순간 착 모드가 바뀝니다. 분명 여기는 방금 전까지 머릿속은 복잡하고 사람 주변 사람들은 막 시끌시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분별이 막 많았는데 문득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여기에 그냥 있기 시작할 때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선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근원통이라는 이근 이제 귀 이자죠. 소리를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들을 때 그것이 분별이었다가 그냥 무견이 그냥 들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공부처가 되고 선방이 되고 모두가 모두가 바뀐다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바라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잠깐 쉴 때 이게 몸을 이완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가 같은 거 배우면 하듯이 이렇게 몸을 뒤로 한번 기지개를 착 한번 켜주고 이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잠시 앉아서 그냥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잠깐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가 콘크리트 안에 있는 내 회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낭만적인 표현으로 회사에서 문득 잠시 지금 여기에 접촉할 때 혹은 창밖에 구름 한 자락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름 한 자락과 그냥 하나 되고 있을 때 저 멀리 초록으로 물든 산 허러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만 있을 때 문득 모드가 바뀐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낭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문득 여기가 회사 구석이 아닌 여기가 히말라야의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여기가 내가 옛날에 여행했던 여행지에서의 한적하게 홀로 고요히 앉아서 바닷가를 무견히 바라보던 그 순간이 돼버린다. 그렇게 모드가 바뀐다. 사실은 그 여행지는요. 그 여행지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가져다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쉬었을 때 그 여행지가 비로소 여행지처럼 나에게 쉼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또 옛날에 속초에 있을 때 부산 사람 속초 사람이 바닷가 가면 넉넉히 앉아가지고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바닷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맨날 있는 거니까 늘 그거 있는 거니까 우리의 일상이니까 그게 여행지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저 제주도 가서 저 동남아시아나 무슨 여행지에 가서 그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 여긴 바닷가 다르다 하면서 좋다고 또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여행지에 떠난 것 같은 모든 걸 내려놓는 저절로 내려놓는 그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바뀌어야지만 바뀌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희말라야가 이렇게 바라보이는 호수 이름을 까먹었네요. 호수가에서 이렇게 목연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배를 바라보면서 그 머리 위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희말라야 설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전에 그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 이렇게 식당들이 착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늦어맞게 한 잔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늦은 아점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요한 그야말로 고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득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 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절에 뭔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머리로 막 고민고민을 했어요. 한 10분 머리로 막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전화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 10분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히말라이가 바라보이는 곳에 몇 날 며칠을 지금 계속해서 아주 아름다운 영화 속에 한 장면에 들어앉아서 고요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앞에 이렇게 눈부신 아름다움이 쫙 펼쳐져 있는데 순간 그 자리가 복잡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업무 공간이라 할 수 좀 그런데 뭔가 일 처리를 해결해야 하는 그 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 제 눈앞에 그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그 순간 사라지고 없죠. 여행지에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여행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 걸 봤는데요. 이게 직업이 병이라고 제가 수행자로 한다는 게 병이라고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여행지에서 제가 여행지를 가가지고도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상담해 주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게 있어가지고 여행지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여행지에 왔으면 좀 내려놓고 잠시 며칠 만이라도 좀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좀 지금 여기에 좀 있어 보라는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라는 곳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어제나 내일이 아닌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그 해석의 지금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염된 지금을 또 여기라는 곳을요. 저쪽 저쪽 저쪽이 아닌 이쪽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라는 곳은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여기입니다. 회사에서 있는 거나 어디 여행지에 있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지금 여기입니다. 똑같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갑자기 일터로 오염된 엄청난 문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순간 문득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가 여행지 같은 그냥 그 고요한 산매의 상태 그런 상태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일이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지금 여기는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일이 없거든요. 그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요. 막 신나고 좋을 때 아닙니다. 신나고 좋을 때는 분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좋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게 깨질까 봐 두려워요. 신나고 기쁜 게 언젠가 깨지겠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 또한 분별입니다. 진짜 좋은 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가 아니라 일 없을 때 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과 해석으로 걸리지 않고 그냥 여기가 생생하게 맨 느낌으로 경험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을 원하지 않죠. 막 자극적으로 기쁠 때나 안 좋은 때는 막 걸르려고 하고 이런 분별에만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분별을 여이면 지금 여기가 늘 완전한 순간이다. 대승천이라는 선어록에 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도 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대도 상제 목전이다. 대도는 큰 도는 큰 진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항상 목전의 눈앞에 목전 눈앞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대도 상제 목전 대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있다. 상제 목전에 늘 눈앞에 드러났어요. 대도는 회사라고 대도가 없고 집이라고 대도가 있거나 없고 여행지는 대도가 있고 절에 선방에 앉아있으면 대도가 있고 어디 딴 데 앉아있으면 대도가 없어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도는 완벽하게 매숙난 눈앞에 있어요. 눈앞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도는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늘 눈앞을 살아라. 눈앞에 이것이 전부다. 이것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대도 상제 목전 인데 이게 진실인데 수제 목전 난도다. 눈앞에 있지만 이걸 보기는 어렵다. 자기식대로 해석된 세상만 본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바라보는 분별의 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불로 분별 취상 자연 득도 수유라고 해서요. 애써 분별 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애써 분별 해서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는다. 잠깐 사이에 저절로 저절로 도를 얻는다. 도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는 애써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분별로 바라보는 게 애쓰는 거예요. 자기 분별 가지고 필터로 걸러서 왜곡해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육조선임은 굽어서 본다. 얘기해요. 즉심은 곧장 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마음으로 본단 말이죠. 직심 곧장 그 마음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로 왜곡해서 봐요? 자기 분별로 취사 간택심으로 분별해서 자기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분별 취사 간택 모양 사진을 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죠.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은 참 살기 아름다운 곳이야.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는 완전 후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은 곳에 살아서 나는 정말 비참해. 정말 난 이민 가야 되겠어. 우리나라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필터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살기 안 좋은 나라야 라는 필터 상 모양을 쥐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곳이야 라는 모양 필터 상을 쥐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르겠죠. 그 사람이 경험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나라를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나라를 살고 있어요. 똑같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같은 연봉을 받아도 전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 다르게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앞은 똑같아요.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분별하나 저렇게 분별하나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이야라고 분별하나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고 분별하나 나는 지금 가난해 죽겠어 똑같이 재산도 똑같은데 월급도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박봉해 너무 가난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행복하고 풍요론 부자야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눈앞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 하나죠. 눈앞은 똑같아요. 그런데 눈앞을 해석하는 해석의 필터는 다르죠.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눈앞이라고 한 것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앞에 같은 게 뭐지? 이게 힌트입니다. 눈앞에 같은 게 뭐지? 부처님도 이 눈앞을 경험하고 나도 이 눈앞을 경험하고 스님도 눈앞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똑같이 눈앞을 경험하고 있다. 눈앞은 언제나 눈앞에 있다.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으나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눈앞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눈앞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냐? 중생들은 애써 분별해서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생각 해석 판단 분별 내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 해석해 가지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일이 있지만 일이 없는 삶. 하되 함이 없는 삶. 그럼 걸림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눈앞에 이렇게 있죠? 이게 도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큰 도는 눈앞에 있으나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지금 이것이 있어요. 이게 도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깨달음 도 열반 해탈 벌레 면목 주인공 불성 하니까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얘기일 거야.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내려놔 보세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평상심 이라 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신 진리가 이 얘기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냥 그냥 이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도라는 얘기예요. 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도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도반스님이 듣고 있다라는 이 바닷소리가 이게 그대로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예요. 큰 스님들께서 손가락 하나 들고 죽비를 치고 하면서 이게 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 소리지 저게? 저게 어떻게 도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사 스님들께서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없는 얘기를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까? 눈앞이 도라고 했는데 분명히 눈앞에 이것을 나도 보고 있고 스님도 보고 있고 누구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여기서 돌을 보고 누구는 여기서 컵 하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것이 뭘까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얀색 유리로 된 컵이라고 해석하겠죠. 그죠? 그거 해석이죠. 이 소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가 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 보는 무언가를 가지고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어떤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컵이다라거나 이거다라거나 저거다라고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애써서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는 들입니다. 이것을 명상이라 명색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분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냥 눈앞에 있는 늘 드러나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에만 이제 말할까 세팅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별의 눈으로 분별의 경계를 보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깊고 혐음듯이 색성양 미총법을 보는 것 보자마자 안식으로 봐서 아는 마음 안식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봐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좋은 것은 취해서 집착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야말로 평생토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공부는 젊을수록 좋다고 하죠. 젊을수록 이 공부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 오래된 분별이 습으로서 그냥 딱 붙어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 도반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도반이 너무 자식 성적에 집착해 있거나 도반이 너무 남편에게 집착해 있거나 아니면 돈에 집착해 있거나 너무 어떤 거에 집착했는데 스스로는 그 집착한지 모르는 게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원래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이거든요. 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여요. 그럼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얘기 쉽게 해주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집착했는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 이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넌 행복해진다.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이네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던가요? 잘 없습니다. 20년, 30년을 붙잡아 온 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붙잡는 게 정당한 것이고 이걸 놓는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오래 공부하다가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야, 내가 20년 집착해오던 걸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다니까요. 하물며 집착했던 거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 집착이 분별의 일종이거든요. 강력한 분별을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세 분별이라면 훨씬 더 심하겠죠. 완전히 자기 몸에 딱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분별의 시선으로 세상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세상만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니 신기한 게 아니 당연한 것은 사는 게 힘든 사람은요. 사는 게 힘들게 바라보는 것으로 세팅돼 있어요. 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 진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쉬워서 너무나도 쉬워서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분별을 하고 살아왔고 분별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분별을 쌓아올리면서 온갖 상과 상의 필터를 쌓아올리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세상을 보자마자 분별을 거쳐서 봐요. 이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내가 그러고 싫지 않아도 색안경의 필터를 걸러서 볼 수밖에 없듯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분별을 가지고 걸러서 보니까 어려웠는데 거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걸러서 보는 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좋게 보는 것도 힘들고 나쁘게 보는 것도 힘들고요. 좋게 보는 걸 내 걸로 가지려고 애쓰면서 보는 것도 힘들고요. 싫은 걸 밀쳐내려놓으면서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 두 가지를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으라는 거. 분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냐. 제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끝내 시간이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내 끝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지키고 분별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결코 분별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잖아요. 이게 법이라는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진리고 이게 왜 법이냐. 모르겠다.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그런데 이게 눈앞에 지금 이것이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다 다르게 보겠죠. 이건 이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본다 어떤 특정 연예인을 본다 특정 정치인을 본다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겠죠. 그건 자기 분별이죠. 왜? 평등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보는 거니까 다르게 보는 건 나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보는 어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보더라도 다르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보든 짐승을 보든 산을 보든 강을 보든 하늘을 보든 부처님이 보든 여러분이 보든 천명이 보면 천명이 보는 그 보는 자리에서 이 눈앞에 똑같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분별되지 않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변치 않는 진실 이 변치 않는 진실이 내가 완벽하게 갖춰 쓰고 있다니까요. 수행을 통해 얻는 거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얻는 거 아니에요. 갈고 닦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문득 확인하면 되는 문득 확인한다는 얘기 무의법이라는 얘기 왜 하겠습니까?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문 듣다가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기만 하다가 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듣기만 하다가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애쓰지 않았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애써서 확인했다는 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언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법문 듣다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법문 듣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냥 비우고 들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임조스님이 임재스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사를 알고자 하느냐 조사가 말씀하신 법을 알고자 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심플하게 한마디로 임재 여러 개 나오는 말이에요. 다만 그대들은 눈앞에서 법을 청해 설법을 듣기만 해라. 법을 먼저 확인한 스승이 자기가 확인한 너무나도 생생하게 확인한 이 자리를 가르쳐 보일 때 그 법문을 그 직진심하는 법문을 그저 눈앞에서 청해 듣기만 해라. 그게 조사가 깨달은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벌레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많으십시오.